전이 할거에요. 전이. 무조건 푸시. 공이 어떻게 오든 무조건 푸시하는거에요. 백드라이브도 쳐요? 백드라이브. 백푸시하면 무조건 전환하고. 백푸시는 안되죠. 무조건 푸시. 좀 더 뒤로. 스톱. 시작. 푸시할때 다시 해봐. 팔이. 공이 만약에 내가 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야. 두시방향이라고 칠게요. 두시방향이라고 하면은 팔이 내려가기 전에 손목이 먼저 나와야 돼. 근데 지금은 같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손목이 안눌리잖아. 얘를 먼저 누르려고 노력해야지. 손목. 다시. 손목을 눌러. 손목. 오케이 한번 더. 이제 움직이면서 갈게요. 지금 어땠어요 손목이? 나쁘지 않았어요. 손목. 가운데 들어가. 손목. 가운데 들어가. 세게 쳐. 세게. 앞으로 오지마. 세게 쳐. 세게. 시합 때 이렇게 쳐서 다 당한거 아니야. 공격적인걸 보여줘야지. 갖다 대주면 의미가 없잖아. 세게. 발 움직여. 발. 발. 돌아와. 돌아와. 이리와. 돌아와. 발. 이게 뭐야. 푸시야. 해이플리지. 준비. 발 움직여. 발. 나가. 발. 나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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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이. 안 움직여. 같이. 양발 같이. 어이. 또. 또. 어이. 자 이번에 포핸드 푸시 두번. 백푸시 한번. 라운드 전환해서 푸시 한번. 시작. 어이. 또. 바로 백푸시야 이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상체 흔들지 말고. 푸시야 푸시. 에어핀 아니고. 빨리 와. 다시. 준비둬. 푸시야 푸시. 이거 헤어핀이잖아 헤어핀. 너무 약해. 라켓 한번 쳐보세요. 공을 강하게 치려면 내가 치고자 하는 위치에서 이 라켓 헤드가 백프로는 다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이걸 멈춰봐. 얘도 멈추지. 네. 그래서 이 라켓 헤드가 흔들릴 정도로 세게 쥐어주는 거야. 흔들릴 정도로 세게 쥐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움직여야 돼. 라켓 안 무거워요? 이렇게죠? 좀 무거운데? 왜요? 라켓 때문인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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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내가 아까 뭐라 했어? 팔을 내리기 전에? 손목을 내리기. 이거 라켓 내린다. 라켓 헤드를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어이. 발음 죽여. 어이.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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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네. 하나 하나 둘 빵. 준비. 어이. 전환할 때 그냥 서 있지 말고 허리 뒤로. 허리 뒤로 꺾어놔요. 뒤로 조금만. 준비. 어이. 또. 바로. 공을 앞에 두고 친다고 생각해봐. 앞에 두고. 앞에 두고. 어이. 또. 앞에 두고. 라켓 바로 틀어. 으아. 발 같이. 모든 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우리 백 푸쉬 포핸드 전환. 포핸드 푸쉬 두 번. 시작. 하나 둘 또. 한 발씩만 움직이지 말고 양 발 같이 가. 같이. 같이. 또. 어이. 같이. 어이. 푸쉬 푸쉬. 어이. 이게 뭐 푸쉬야. 한 번 더. 시작.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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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잡아. 밀지 말고 맞춰 세게. 지금 세게 맞추는 타이밍이 느린 거야. 빨리 맞춰야지. 빨리 맞춰. 공이 빨리 오는데 왜 늦게 쳐. 공이 빨리 오는데 왜 늦게 쳐. 빨리 치려고 노력해야지. 아니. 타이밍을 잘 생각해봐. 공이 딱 스타트를 끊었어. 그럼 나도 딱 스타트 끊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왔다. 왔다. 왔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치면 늦지. 먼저 치려고 해야지. 먼저. 먼저 앞에서. 앞에 두고. 앞에 두. 자세 낮춰. 앞에 두. 앞에. 어이. 또. 또. 소리. 앞에 두고. 그거를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안. 어제.